자 지난 시간에 취득세 마쳤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 출제경량은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네요.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이 등록면허세는 세금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과거의 등록세와 과거의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면허세는 출제범위가 아니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를 취득했을 때 되는 거다.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옛날에 2% 냈죠. 2% 낸 거를 등기할 때는 11년 1월부터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라고?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 소유권인데 10년까지 2% 냈죠. 오늘 등기할다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면허세는 유일하게 공부기준이에요. 공부. 자, 꼭대기 653쪽. 그래서 재산권과 그 밖의 관리, 공부. 공부에 등록하거나 면허인과 등을 등록받는 경우에 면허는 참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기준이다.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네요. 등기, 공부. 자, 과세 주체는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항상 도구세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라고 그랬죠? 공부에 형식을 갖추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럼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그래서 명의자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형식주의. 형식주의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의 분류는 뭐다? 가액이나 금액으로 계산하는 종과세도 있고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 건당과세하는 종량세를 함께 쓴다. 그럼 항상 종과세는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종량세는 건당 6천원. 무슨 세율을 쓰나요? 정액세율. 그리고 징수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절대 일반적인 거는 60일 쓰면 안 돼요. 정까지.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공부의 이름을 보고 가셔야죠.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6천원이 안 될 때는 얼마로 한다? 6천원으로 한다.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과세 대상. 역시 1번. 항상 나오는 지문. 설정, 변경, 소멸, 공부기준의 공부. 공부의 등기등록하는 뭐다? 행위 자체가 대상이다. 그래서 수없이 맞잖아. 등기등록 대상은 단.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소유권 취득과 등기등록을 합친 거죠.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외. 그러나 다음에 등록은 포함한다. 이거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기여, 광업권, 업권.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예요.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를 2%만 낸다고요. 그리고 등기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2번 광업권, 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싶으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야. 왜? 취득세는 법에서 2%만 과세하라.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면허세를 내라 이거지. 자, 그다음 외국인 소유, 소유권이 아니죠? 외국인 소유는 수입하는 자는 몇 프로만 내라? 취득세를 2%만 내라. 단, 등기등록하고 싶으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무슨 취득? 연부취득. 연부는 잔금이 안 끝난 거죠? 매외 2%만 내는 거야. 그럼 등기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자, 그다음 디귿은 뭐다? 재척기간 경과. 5년이죠? 그럼 취득세가 뭐야? 납세알로무가 소멸돼. 그럼 소멸되니까 취득세는 과세를 못하죠? 등기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 자, 그다음 면세점 얼마이야? 50만 원이야.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죠? 과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등록할 때는 뭐를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은 등기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비과세로 돌아가죠. 03번. 자, 비과세.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과세권자니까 언제나 자기들은 비과세한다. 자기. 과세권자입니다. 기타. 그리고 1번은 포인트가 법원의 촉탁등기. 법원을 향해서 등기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법원이 부탁하는 거죠? 원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끝났잖아. 법도 양심이 있어요. 회사명의로 등기등록할 때. 이런 경우는 회사가 끝났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그 다음 2번. 행정구역변경, 지적소관총변경, 주민등록변경. 우리가 할 수 없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다. 그리고 무덤은 조심해야 돼요. 무덤. 무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묘지. 그래서 취득세는 2% 과세합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조상부 목적이므로 비과세한다. 무덤, 묘지. 취득세 과세한다고요? 그러나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한다. 무덤, 묘지입니다. 그리고 4번은 면허.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면허는. 그래서 3번까지. 자, 그 다음 기본통직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지방세 체납.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를 연체하면 압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압류가 들어간다. 나중에 해제하잖아. 다 지방세 체납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압류 해제이므로 이거는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되는 것이다. 빚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공 4번.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항상 과세권자는 관할, 도구세라 그랬어요.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그 다음 항상 지방세는 지역세다. 물건, 물세. 물건 소재지로 가네. 그리고 부동산은 역시 어디로 간다? 소재지. 자, 그 다음 니은. 니은. 자, 같은 등록이 관계되는 이상이 둘 이상 걸쳐있다. 걸쳐있을 때 부산도 등기소가 있고 울산도 등기소가 있죠. 같은 등록이므로 한 곳이 납세지다. 그래서 등기등록이니까 상급관청이 정해지죠.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 도구에서 걷어가겠네요. 걸쳐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리고 디귿.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그 다음 655점. 납세의 무자다. 항상 납세의 무자는 공부. 공부의 이름을 보고 갔어야 한다. 등기, 권리자. 즉,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해요. 공부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반드시 사실상 권리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름보고 외관상 형식만 갖추면 과세가 가능하는 형식주의라고 했어요. 등기등록부에 기재된 명의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사실상 권리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외관상 형식을 갖춘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설정등기. 설정등기, 설정등기, 설정등기 할 때는 공부의 누구 이름을 올라가? 등기, 권리자. 그 등기의 권자, 권자, 권자. 그러나 말소등기 할 때는 권자가 없어지죠. 그 등기의 설정자. 그래서 설정등기 할 때는 뭐다? 그 등기의 권자. 그러나 말소등기 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 그래서 말소등기와 설정등기,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자.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본통책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방세법 제24죠. 포인트가 뭐다? 설정변경소멸. 엔드, 공부. 공부의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다. 명의자를 뭐라 그런다?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과세표준.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나파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이 끝나는 거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취득세와 원리가 거의 유사하다. 원칙은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록 당시 그리고 시가표준에 똑같고 그리고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에. 연부 취득하면 연부금액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유상일 때 얘기하네요. 그래서 원칙 등록 당시 절대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그리고 신고가격이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에 적을 때 적을 때는 시가표준에. 그러나 객관적인 거 여섯 개.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1번이 뭐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거. 여섯 개. 뭐가 있다? 고, 수, 공, 판, 장, 검증.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여섯 개.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 여섯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태수선 하면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그래서 이것도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해야 믿어준다 그랬어요. 90% 넘게. 취득세랑 똑같아. 다른 점은 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등록 당시 자산점평과 다른 감과 상상으로 그 가액이 달라졌다. 그럼 달라지면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달라진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달라진 가액을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법인이 자산제평가, 법인이 감과 상악을 할 때는 변경된 가액은 항상 법인은 장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뭐라 그런다?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변경 전 가액. 틀린 지문. 자산제평가 전 가액. 틀린 지문. 변경된 가액. 장부로 증명된 가액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항상 취득세든 등록문화세든 기본 흐름이 여섯 개. 여섯 개는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되. 등록문화세는 자산제평가 등으로 가격이 달라졌을 때는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 등록문화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자 656페이지 꼭대기. 자 채권금액에서 과세액을 정할 때는 역시 채권금액이에요. 당연히 채권금액.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채권금액이 없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부동산가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채권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목적. 목적이 나오면 옳은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4번. 자 3번. 주택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했잖아. 한꺼번에 평가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폰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항상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지방세는 국세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고 한꺼번에 평가했잖아. 그럼 개별 주택가액 또는 토지가액 비율로 이게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그래서 세금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평가했다. 또는 한꺼번에 취득했다. 그럼 토지가 얼만지 건물이 얼만지 구분해야죠.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라.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 자 부동산 각종 변경등기 말소등등 이런 거는 어떻게 과세한다? 매일권 종량세예요. 한건당 얼마씩 과세하나요? 6천원. 6천원 한건. 이런 거는 왜 건수로 과세할까요? 앞에서 등록면허세를 한 번 냈잖아. 또는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수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신고서 상금액과 공부상금액이 다르다.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에요. 공부 왜 기준이야.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하니까. 그래서 공부상금액을 과표로 한다. 공부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왔다. 세율. 자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쓸까요? 구조가 차등비례세율. 그리고 무슨 세율을 함께 쓴다? 정액세율.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하네요. 자 그래서 부동산등기의 과세표준 세율 보존등기 왜 나왔다. 원시취득이죠? 자 보존등기는 취득세가 몇 프로에요? 2.8% 옛날에 2% 납부한 거예요. 그럼 오늘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또 2.8%이 되잖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0.8% 자 그 다음 유상. 자 유상은 가장 큰 게 4%죠? 유상은 가장 큰 게 4%야.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4%잖아. 2% 납부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2%만 과세한다 이거지. 2%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속. 자 상속은 몇 프로야? 큰 게 2.8%.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옛날에 2% 내고 등기 안 한 거 10년까지. 그러니까 등기를 혜택했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늦게 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가 여러 개일 때는 큰 녀석의 1을 뺀다. 그래서 상속은 2.8%이 크잖아. 2를 빼면 몇 프로가 세어라? 0.8%. 그 다음 증여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큰 게 뭐야? 3.5%. 그럼 2를 빼니까 1.5%. 그래서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옛날에 뭐다? 2% 납부한 거. 그래서 오늘 등기 안다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취득세 표준세율 2% 빼고. 왜 2% 뺀다?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이 아닌 거를 설정할 때, 이전할 때는 다 몇 프로? 0.2. 그래서 앞에가 중요하죠. 뭐의 0.2다? 과세 표준에. 자, 그래서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의 0.2.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그 다음 지역권은 요역지죠? 요구하는 땅 요역지 가액의 천분에 둘. 전세권은 왜 하는 거예요?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부동산가액 하면 안 돼요. 전세금액의 천분에 둘. 임차권은 왜 하는 거다? 월임대차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월세, 월임대차 금액의 천분에 둘. 절대로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임차권에. 그 다음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왜 하는 거야? 채권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채권. 그래서 네 가지는 절대로 부동산가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가지는 채권금액의 천분에 둘.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차등, 비례세율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 그래서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등등은 매일 건당 6천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6천원이 안 되더라도 6천원을 징수합니다. 최저한세, 최저세액제 제도가 있다. 그리고 밑에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며 위에 별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와 비영리 구분을 안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소유권 4개. 2%는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안 했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일에서 주택이잖아. 우리가 유상은 2%죠? 사회에서 일을 빼는 거야. 그런데 아까 배웠잖아. 2% 못 빼는 것도 있어.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까지는 1에서 3. 2% 못 빼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해당 세율에 역시 뭐를 알아? 50%를 곱한. 그래서 6억까지는 취득세가 몇 프로야? 1% 1%잖아. 그럼 일을 못 빼니까 여기에 몇 프로. 50%면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만 적용하라? 0.5%만 적용하세요. 뭐를 물어볼 때 해당 주택이에요. 유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고.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세율 적용. 항상 이 표준세율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50% 조정이 가능한 표준세율이다. 무슨 등기만? 밑줄 긋고. 부동산 등기.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50%, 60% 하면 안 돼요. 가감할 수 있다. 나머지는 가감할 수 없는 일정세율이다. 부동산 등기. 그리고 최저한세가 있다고 그랬죠?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 징수한다. 여기까지가 표준세율이다. 자, 그다음 중과세. 중과세는 간단하네요. 어떨 때? 대도시. 과미력 재권의 대도시예요. 그럼 이거는 대도시에 뭐를 물어본다? 법인 등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이므로 본점이든 지점이든 전입이든 다 중계한다. 몇 배? 세 배. 1번이면 대도시, 대도시예요. 대도시, 대도시에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세 배로 중과한다고요. 그래서 중과세 옆에 적어주세요. 표준세율의 몇 배? 세 배. 시험은 세 배로 안 나온다 그랬죠? 고급스럽게 분수로 나와. 세 배를 분수로 어떻게 한다? 100분의 300. 단,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중과, 제외 업종도 있죠? 그래서 대도시, 대도시 다 중과하는 거야. 등기사항이니까. 그러나 중과세율은 어떻게 한다? 부동산 법인 등기의 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 그러나 밑에 표시는 이게 할부금융업. 이런 거. 금융업은 대도시에서 필요한 업종이죠? 이런 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외 업종이라도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낳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로부터 포인트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업종 변경하면 안 된다고요. 할부금융업이면 2년까지는 금융업을 해야 돼. 다른 업으로 전환하면 중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중과세는 간단하죠? 대도시 몇 배? 3배. 그 다음 중과제외 업종.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한다. 그 다음 부가징수. 원칙은 등록면허세는 61세면 안 돼요. 전까지 소재직원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시군에 신고하면 납부서를 주면 은행가서 납부하면 되고 그리고 등록하려는 자는 영수필통지서 한부와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를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신고기야는 원칙은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러나 예외는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추징사유. 이럴 때는 둘 다 며칠이네. 사유발생일로부터 61이네. 옆에 적어요. 추징대상이죠? 취득세와 동일하다.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는 61을 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신고우제 별 딱 붙여요. 신고를 안 했다. 또는 적게 신고했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만 납부하라?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신고를 다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는 거야. 전까지.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한우 신고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붙으면 예외는 뭘로 간다? 보통 징수로 가고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 그래도 658 나와 있죠. 그럼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사유.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았다. 신고부는 20%가 붙어요.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취득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지방세는 납부지형가산세가 아니라 올해까지는 납부불성실. 하루하루 붙어요. 하루하루 붙는다. 10만원당 25%. 1일 1일 0.025%. 그리고 등록면허세 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과산세가 안 붙어요. 80%가.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붙는 거다.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했죠. 그러니까 취득하고 취득세만 붙는 거예요. 소유권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랑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80%는 취득세지 뭐냐 해요. 등록면허세는 쓰질 않는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가세. 일단은 이름이 두 개부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세는 뭐에 붙어? 납부세. 그다음 농어촌특별세는 절대로 납부세에 가면 안 돼요. 감면세에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1억이야. 등록면허세가 1억이라고요. 1억을 계산해서. 근데 이거를 50% 법에 의해서 감면 받았어요. 그러면 50%니까 1억이야. 1억에 20%. 이러면 틀리죠. 5천만 원. 이게 납부할세 얘기잖아. 20%. 그럼 천만 원. 그 다음 얼마를 감면 받았어? 50%. 5천만 원. 그럼 이에는 등록면허세가 없어. 여기도 이제 5천만 원 갖고 계산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할세에 감면세 여기에 20%. 뭐가 붙는다? 농특세. 천만 원. 그럼 등록면허세 얼마야? 본세. 5천. 천. 천. 은행의 가치 얼마 내야 돼? 7천. 그래서 지방교육세 20%는 어떨 때만 붙는다? 감면세액이. 농특세 20%예요. 납부. 둘 다 납부세 가면 틀려요. 그리고 신고납부. 이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등록세랑 같이 내는 거죠. 그래서 등록세와 함께 같이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전체 지문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